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거나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궁금할 때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요일을 확인했을 겁니다. 아니면 윈도우 날짜 시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요일을 확인하거나 달력에서 요일을 확인했을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요일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윈도우 날짜 표시 부분에 요일까지 보이게 설정하면 편합니다. 윈도우 시간에 요일을 표시하는 경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글링을 하거나 유튜브에 있는 다른 영상을 보면 경로가 좀 복잡한데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면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제어판으로 이동합니다. 윈도우 시작키를 눌렀을 때 제어판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윈도우 검색 메뉴에 제어판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클릭합니다. 제어판이 열리면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선택한 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을 누릅니다. 국가 또는 지역 창이 열리면 하단에 있는 추가 설정을 누릅니다. 형식 사용자 지정 팝업이 열리면 날짜 탭을 누르고 간단한 날짜에 있는 표기법만 변경하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하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간단한 날짜 목록을 보면 연도가 지금 y가 4개 있는 것은 1000단이 표시고 월 표시에 m이 2개 있는 것은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고 요일을 넣고 싶다면 아이폰이나 키패드에 있는 마이너스 키를 누른 다음에 ddd를 입력하거나 ddd를 입력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면 d를 3개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요일 표시를 한 글자로 표시하고 d를 4개 입력하면 이렇게 요일 전체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간단한 날짜는 윈도우 시간 표시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날짜에 있는 미리 보기를 적용을 하고 예에서 표시한 이 항목은 윈도우 시간 메뉴를 눌렀을 때 날짜와 요일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